하나, 둘, 셋! 아, 물 먹어서 배 찬 거라고요? 어, 그러네. 왜 살촤냐? 이거 뭐냐? 왜 물 배... 물... 이렇게 된 이상은 물이나 먹자. 자, 해봐. 점점 내 모습이 안 보여요. 살덩이가 되어버렸다고. 어, 이 팔 봐. 그래픽 봐. 아, 이거 봐. 아, 이거 뭐야. 이거 뭐냐고, 징그러워. 아, 징그러워. 아, 징그러워. 아, 징그러워... 으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помог 으 아 으 으 하하하하 아arsa 어 Sweden 이게 뭐야 пов Um 좋아 얼마까지 커질까요? 이정도는 끼울 수 있지 않을까? 하하하하하 내 망치의 위치를 알 수 없게 돼버렸어 안 죽는다 죽기여, 져 떨어진 건 내 잘못이 아니라 네 손 때문이란 말이야 드디어 꽃피님 드디어 가셨군요 흰 청자님들 안심하고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정상인 것 같습니다 mother 얼마까지 커질까 계속 커지기 커지는데 뭔데? 엉덩이가 아니라 가슴 같은데요? 모르겠어 이게 끝인가? 아니 물 들어갔는데 뱃살 나와가지고 무지했는데 이게 끝인 것 같기도 하고 더 안 커지는 것 같기도 하고 커지는 건가? 이게 단가 봐 어 아닌가? 밑에 그래픽이 깨진 것 같기도 이대로 한 번 가보자고? 됐어 이대로 한 번 가보자고? 이거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예상하기가 힘들어 움직임을 예상하기가 힘들어졌어 됐어 그리고 화면도 막 가린다 뭐냐고 이거 살까죽 오늘 감으로 하고 있긴 한데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뭔지 안 보여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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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하하하하하하 헛! 띠용 띠용 아까 여기 통과할 수 있냐고 물었던 어떤 분이 계셨는데 제 생각에 통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쉿 어후 그... 그 뭐지? 철판 치는 소리가 깨진 것 같아요 짜안 헛! 아 아 이런... 아하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아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망치가 잘 안보이니까 힘드네 망치가 잘 안보이니까 힘드네 예측하기가 힘들어 예측하기가 힘들어 예측하기가 힘들어 하나 둘 셋! 아... 하나 둘 셋! 아 이런... 이젠 흐으으으으으으 choosing низ 어 됐다 여기서 하나 둘 셋 아 하나 둘 셋 으악 아 어려워 하나 둘 셋 아하 이거 근데 미끄러지지가 않는 것 같다 아니구나 짠 오 망치가 안 보여서 예측하면서 해야 돼서 너무 힘들어 이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됐다 아 하나 둘 셋 아 아 아 이런 아 이런 아 이거 너무 힘들다 아 하하 헛 여기까진 이제 무섭지 않게 됐는데 하나 둘 스키 위치 Etc 위치를 예측을 못 하니까 그게 그게 너무 어렵다 아 어머나 나갔다 와도 그대로 있지 않을까요? го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에 더 이상 깨는 것에 의리를 두지 않아. 아 미치겠네 미치겠네. 깨는 것만 더 어려워졌어. 새로 시작할까? 아 웃기다. 일단 종료했다가 컨티뉴 한번 해볼게요. 어? 돌아왔다. 리스트하면 돌아오는 건가 봐. 아예 새 게임은 안 해도 되네요. 그냥 그래픽 오류로 인식하는 건가? 안녕하십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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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?